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은순의 소위 사회적 기업 열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협동조합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고 경쟁했잖아요 박은순 그래서 온 길에다가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하고 온 데 광고를 붙이고 또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당시 대학에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강의를 가면 꼭 그 어린 학생들이 저흰데 물어보는 게 사회적 기업 또 마이크로 뱅크 이런 것들이었어요 다 지금 열기가 없어졌죠 사회적 기업 마이크로 뱅크 협동조합 열기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왜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5명을 모으자고 할 때 5명을 모으자고 할 때 현대적인 주식회사 대기업 주식회사는 5천명 5만명을 모은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5천명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 5만명을 하나의 프레임 속에 집어넣고 협력하게 만드는 게 현대 주식회사 제도다 그런데 무슨 협동조합 같은 장코대냐 협동조합은 개인들이 모여서 그냥 재미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활협동조합 구매조합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서울시가 나서서 엄청난 예산을 들으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캠페인을 하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고 캠페인을 하는 것은 차베스펙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 닫은 지도 오래됩니다만 문재인 정부 초기 이런데 지방자치 관련되어서 온 지방에 지방대학 아이들은 기만 열면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지방이 살 길은 그런 것밖에 없다 지방을 살려내라 하면 사는 게 그런 것들 왜? 그걸 캠페인이 일부러 몰아갔으니까 그 이런 것들입니다 직접 민주주의한다 800곳의 문재인입니다 지방자치회 지방자치자치회입니다 시범운영도 하고 이랬습니다 예산 조각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자본주의를 보완하자 이런 것들이 전부 박원순, 문재인 등등이 차베스펙에 배워서 하던 것들 이게 어디서 왔나요? 제가 학교 같은데 젊은 사람들 만나러 강의하러 가면 전부 묻는 게 마이크로뱅크 그 서민들 개몽운은 비슷하거든요 개, 개꾼 그걸 이제 마이크로뱅크라는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개하잖아요 그거? 아니 무슨 뉴욕의 월가에 금융자본이 나가고 뭐 서울이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은 노무현이 뭔지도 모르고 노무현을 좋아해요 이번에 보니까 나 참 이거 이런 얘기는 제가 아무리 조회수가 몇 십만 이렇게 못 나옵니다 정규제TV는 내용이 조금 재미없고 어려워요 또 약간 하드보일도 하죠 전문적 지식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 김건희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김건희와 윤석열이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해서 내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노무현을 알까요? 노무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까요? 이 사람들이 노무현은 마이크로뱅크 무슨 서민금융 이런 거 주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좌파들이 전부 다 이거를 모르는데 노무현은 한미 FTA를 주장하고 서울에다가 서울을 금융허브로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노무현은 뭣도 모르고 좌파를 따라갔는데 막상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좌파 따라갔다 하면 큰일 나겠다고 하라는 거죠 완전히 돌아간 겁니다 우파를 낸 거죠 그래 제주도에 해군기지도 만들고 근데 다시 문재인이 들었을 때는 완전히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차베스 흉내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죠 지방의회도 있고 지방자치로 선거를 다해서 지방행정기구를 만들죠 지방행정기구도 있고 의회도 있는데 또 마을마다, 동네마다, 구마다, 시마다 또 지방에 정치건달들 모아가지고 또 자치회를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치로 바꿔가지고 민중, 민중, 자치, 자치 그 차베스 흉내는 거거든요 차베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베네수엘라를 그야말로 감독을 한 겁니다 그거 문재인 때 청원, 국민청원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그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라 그러니까 또 우파에서는 정청래 쫓아내라 이거 다 문재인 때부터 시작한 버릇이거든요 참고, 문재인 대통령 정말 고약한 거 많이 했어요 온 정치를 시끄럽게 만드는 장치들은 다 만들었어요 지방자 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00개 10원 만들어가지고 돈 주고 다 하라 그래요 그 어디 갔습니까 소리도 없이 슬 없어졌어요 읍면동 사무소의 자치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자치관, 관료할 때 관자, 자치관 그 행정 담당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있나요 온 시민단체 출신들이 다 들어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동체 지원국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기업, 무슨 마이크로뱅크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시도했죠 풀뿌리부터 그 지방자치법을 또 바꾸었습니다 헌법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저항이 심하죠 지방자치법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적응이 안 되죠 적용이 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방, 풀풀이 지방자치단체 만들면 동네 건달들이 동네 사람들 감시하는 데 쓰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지방자치회가 국가나 정부기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개인정보도 포함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 자체회 자체가 아니지 지금은 이제 안 됐으니까 그럼 동네 건달들이 정규제가 이 동네에 이사 왔다 그러면 부산시, 서울시, 전에 살던 강남구청 뭐 이런 데다 연락해가지고 정규제 자료 좀 보내라 얘가 세금은 얼마를 내고 재산은 얼마나 있나 궁금하죠 그 동네 건달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회주의를 만드는, 인민위원회를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이걸 하려고 했어요 한국자치학회가 베네주엘라 주민자치위원회의 형성과 발전 사람 이름 얘기해 드릴까요 안태환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아니군요 안태환 성공회대 안태환 교수는 차베스 주민자치운동 노선의 빛과 그림자이군요 그 다음에 베네주엘라 주민자치위원회의 형성과 발전 허석열 충북대 명예교수 차베스 포퓰리스트 레짐의 작동구조와 차베스 공동체주의 김영섭 웹이코노미 대표이사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가 돈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이런 캠페인을 했죠 자치라는 이름으로 차베스 뺏기는 것들이거든요 그 질의응답한 자료들을 보면 희한한 응답들도 많아요 그 반대도 많죠 신촌의 김모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신촌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줬어요 거기에는 아마 시범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주민자치는 말뿐이고 주민자치사업단이라는 게 또 있었던가 봐요 시민단체로 주민자치 그러니까 우파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벌어진 것들이 우파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신촌 주민자치위원장 김모 질문입니다 야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만들어서 내가 해보니까 주민자치회라고는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사업단 같은 시민단체들이 지시 명령하는 무슨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조직에 불과하다 하고 반론을 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교체했기에 망정이지 문재인 정부를 교체 못했으면 그대로 베네주엘라로 갈 뻔했습니다 ICOM